Helping verbs have other verbs, do one action. Helping verbs라는 거는 조동사입니다. 한글로는 조는 협조할 때, 남한테 협조하다, 도와주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해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조동사는 다른 동사가 뭔가를 그 행동을 보여줄 때 사용해 줄 수 있어요. Forms of have, have들의 형태는 have랑 heads, 그리고 head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d로 끝난 동사들이랑 같이 쓰여서 have, pp, ed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Have studied 이런 식으로 Forms of be, am, is, are, was, and were 이게 다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ing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was the thing 하는 거죠. 이것은 have studied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was the thing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 배울 것은 mechanics 해가지고 나왔네요. use quotation mark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a person's exact words.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말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청소해 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말이 뭐죠? 청소해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과 뒤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써준다. 청소해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콧말을 사용하는데 어디냐면 처음이나 끝에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이걸 인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말을 그대로 갖다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정확한 말 앞에다가 이렇게 큰 말을 써주는 겁니다. teacher said 청소해 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기억하시고 각각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use a correct helping verb and the correct form of the action verb in the parenthesis. 여기 이 가로에 있는 action verb를 올바른 형태로 쓰라는 거죠.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have a is 뒤에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써주고 use quotation marks and commas correctly 그러고 나서 인용 부호를 정확하게 써주란 말이죠.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위에서 했는데 ing 가 오죠. 그럼 I am telling people about spartina and caitlin에 대해서 spartina said caitlin caitlin 이라는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spartina와 caitlin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caitlin이 말한 말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다운 프레스에서 이것만 한 번 스님이 써줄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 하세요. I am 비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텔의 비동사랑은 ing 가 좋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ing 써주고 telling people about spartina 좀 써주고 분모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콧말을 써주고 kaitlin 이라고 써줘야죠. kaitlin이 말한 말을 그대로 가져왔고 문장이니까 점을 써주고 and telling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제 말로만 해도 되니까 각자 써보시는 거예요. Allison and Jackson 빌리디 with a book Allison과 Jackson은 뭐하고 있다? 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 Allison과 Jackson이 여러 명이죠. 비동사 쓰면 뭘로 바뀌어요? are 이 되겠죠. are ing 써주고 reading a book 이렇게 되면 되죠. Trina said I have walked all the way home Trina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가 이제 말하는 부분이죠. 나는 집에 오는 길을 전체를 걸어왔다. 하는 거죠. heaven은 어떤 뒤에 어떤 형태가 온다? id가 온다. 그래서 Trina가 말하기를 해가지고 콤마 써주고 따옴표 따옴표 써주면 되겠습니다. worked id인 거 아시죠? 한번 해보십쇼. 그래도 focused 비오락 소년 조 toler 恨 옅 corruption bum fortress ications England 북